하하하하하하하하 도시야! 하하하하 하하 공간을 위해 공간을 위해 공간을 위해 공간을 위해 공간을 위해 공간을 위해 여기 뭐야? 어디지? 여기 어디야? 자, 일단 집으로 들어가면 일단 여기는 하니원입니다 아아아 보통 제가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찾아보면 일본을 찾아서 보통 약간 형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간단하게 치료하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렵네 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평소 소파사한테 절제한다? 매스껍다? 배가 자주 아프다? 안 물으셨다 매스껍다가 뭐예요? 매스껍다가 여러분 뭐예요? 혹시 매스껍다 무슨 뜻이요? 성격이 약간 기분이 나요? 아 그런 느낌 우유를 마시고 나면 키가 커진다 저는 우유를 좋아해요 왜요? K형의 맘 지식으로 우유를 마지 않았어요 아 건강한다고요 네 건강한다고요 네 건강한다고요 커피를 마시고 나면 잠이하지 않는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지 기분이 나머지 아 그럼 된 것 같은데 한국어 시험 다 끝났어요 한국어 시험이 뭐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후마님 검사 결과를 좀 볼게요 이거는 우리의 신체 활성도를 보는 거예요 후마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20대인데 10대 20대 몸으로 나와요 보통 이 정도 나와줘야 돼요 네 이 나이에 그리고 이제 니콜라스님 보시면 니콜라스님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나이에 만큼 10대 20대 정도의 몸을 할 정도로 나왔고 이제 유만님 유만님은 조금 좋지는 않아요 나이에서는 가장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한 2, 30대 수준 정도의 몸을 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이에 비해서 노화 진행이 좀 빠르게 된 생각도 좀 많고 현두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거예요 아 어 이거는 팔 체질 어 를 좀 얘기하면 사람들도 오장육부의 크기에 따라서 초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 육식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를 나타내는 게 네 오 주관님 체질 같은 경우는 수양 체질이에요 오 주관님 체질 아니 그리고 니콜라스님은 금양체질 그리고 유마님은 수음체질 두 분이 수잖아요 친구체질이예요 하나는 수양이고 하나는 수음인데 수양체질들은 내성적이며 꼼꼼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격같이 남의 말도 잘 안 믿고 본인이 꼼꼼하고 생각도 많고 서두르지도 않고 차분하고 이런 분들도 성격같이 성격같이 나와요 일단 수음체질 성질을 얘기하면 소심해요 잘 꼼하고 잘 삐지고 속에 손을 많이 담아두고 잘 얘기를 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니콜라스님 체질은 금양체질 이 체질은 제일 불쌍해요 먹을 게 없어요 가장 먹을 게 없는 체질인데 육류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 소화가 다 안되고 더 피곤하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채소들 양배추, 샐러드 거의 안 먹죠 진짜 먹을 거 보여주셨을 거야 공기랑 무카로 이런 거만 좋아했을 거예요 서두르지도 먹는 모습 본 적이 없는데 그나마 초콜렛도 괜찮아요 초콜렛도 괜찮아요 초콜렛도 괜찮아요? 초콜렛도 괜찮아요? 초콜렛도 괜찮아요 초콜렛도 괜찮아요 초콜렛도 괜찮아요 네 우선 호마님 먼저 맥을 좀 볼 거예요 네 그럼 한번 누워보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컨디션 어때요? 컨디션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까 어깨 안 좋으신 분이 어느 분이 있죠? 어깨랑 목이 여기 여기는 일단 여기 아프죠? 아파요 여기 교정을 좀 할 거예요 네 떼 보세요 오케이 숨 들이 마시고 쭉 내가 목이 평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래서 여기를 좀 교정을 시켰고 아 잠을 잘 못 자요? 평소에 잘 자요 잘 자요? 네 그냥 그냥 늦게 자요 곰 الص 벽 flavored 입에서 오오오 밥 많이 먹어요? 밥 많이 먹으면 아니요 조금 여기 왼쪽 쏟아요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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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잘 안 가거든요, 저게. 여기에 침을 좀 넣고 풀고 나서 저거 교정 좀 할게요. 네, 네. 내가 속도가 기분 잘 서서야 나. 좀 뻐근해요. 헉! 좀 더 서서 뜨려. 치료 받아본 적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는 거 좀. 만세 해볼게요, 만세. 만세 알죠? 이쪽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목 뒤로 이렇게. 쭉 올려보세요. 끝까지. 아프죠? 내려볼게요. 원래는 안 아프거든요? 안 좋아하면 아픈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괜찮아. 오, 우와. 흔들어서 여기 뜯어서 이 잔에 따라서 드시면 되고요. 두부는 공진단하고 같이 드시면 돼요. 근데 이쪽은 간이 안 돼서 공진단이 이렇게 잘 맞지는 않아서. 아, 그래요? 아쉽지만 이거는 이거 먹고 두 번은 같이 드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씹어서 먹으면 좀 달달하거든요. 오케이. 와, 맛있게 생겼는데요. 그럼, 이거 드세요. 제가 건강을 위해. 건강을 위해. 건강을 위해. 간식. 간식. 그래요. 맛있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좀... 아, 진짜... 정말... 현대가 없는데 그런데 후맛이 잘 못했어요 이거 술을... 난 정말 술을 먹으면... 처음엔 제가 술을 먹었을 때 후맛이 잘.. 야, 또 타면 안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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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두둑게 한... 해야지? 두... 두둑게 이거 맛있어? 맛있지 않아 기본적으로 뭐라도 먹을 수 있는 내가 정말 무리 고맙습니다 오늘은 선수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웠어 신기도 하고 샥도 하고 근데 고기만 고기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몸이 좀 이해해줘요 제가 가장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었는데 가장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저는 제가 그냥 이거 알았을 뿐 그렇군요 좋군요 너무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도록 괜찮은 것들도 먹을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진짜로? 진짜로? 저, 저희들, 앞으로도 건강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우네유마드. 수우네유마드. 바이바이. 오늘은ヒョンたち을 데리고, 하니온에 갔습니다. 자신의 결과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스트레스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우네유마드. 이번에는 지식健康隊의유마드. 니콜라스와 이 3인에서 하니온에 갔습니다. 자신의体質과 자신의 좋은 것과 자신의 필요가 없었고, 이 생활에 필요한 것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3인에서 가장健康이 없는人은 이 3인에서 수우네유마드. 저는 고기초대 여러가지 특징을 저는 고기초대 posting 니콜라스 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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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